자, 딱말받고 저희 장모님께서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오늘 여기가 문센 보다 악기 많은 문센이야 어, 벌써 이거? 어 이거 어때? 한정도 들어가야겠다 오오오오오오 아이고, 다 됐어요 이렇게 저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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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근데 악기는 진짜 바로바로 덤비는 거 같아요 요거 봐 iale견도 그만 안 되죠 그 트로트 꿈은 안 나와 형 던져봤어 야, 노래, 트로트 주세요 파이팅! 파이팅! 아주 좋아! 신났다 신났어! 이거 봐! 입 벌리는 거 봐! 맞아 맞아! 맞아 맞아! 이건 뭐야? 오 뭐야! 오 뭐야! 한 발만 가봐! 한 발만 가봐! 한 발만! 그렇지! 두 발! 세 발! 세 발! 세 발! 우와! 잘했어! 완전 중요한데? 안녕하세요! 우리 동생 다리구나! 한번 보자! 이 심장 잘 뛰고 있거든요. 여기 심장소리 들어보니까! 머리카락 마시지요! 눈이 벨led에bir! 다음은! 안녕하세요!